안녕하세요. 담맥 관계입니다. 가입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날 보면요. 바로 크리스탈 퍼즐입니다. 크리스탈 퍼즐 다시 해볼까요? 우와! 아주 깜짝빡짝하고 투명한 크리스탈 퍼즐이 많이 있어요. 여기는 리락코마의 창구, 코리스타코마, 리듀 여기는 리락코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미피, 여기는 플래시카가 있고요. 여기는 회전목마가 있습니다. 여기는 오리가 있고요. 고무 오리가 있고, 여기는 올빼미가 있습니다. 여기는 고물상자도 있고, 여기는 뭐였죠? 엘모인가요? 엘모의 모습이 있네요. 옆에서 봐도 아주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아주 많이 생겼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있답니다. 오리, 스누피, 비행기 탄 스누피, 아톰, 리락코마, 다이아몬드, 선물상자, 그리고 미피, 크리스탈 성도 있고요. 스누피, 펜더곰도 있고, 기차도 있답니다. 이렇게 다행히 봤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laughter 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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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